네 일단은 드라마가 저희 이번 주에 첫 방송을 하게 되지만 거지가 되는 과정도 그렇고 기억을 잃는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보통 드라마에서 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기억을 잃는다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그리고 고국실과 함께 가난한 생활을 차츰차츰 하면서 생활을 찾아가는 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거지 분장한다는 거에 굉장히 환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한 감동이 많이 쓰게 됐습니다 일단 인구 오빠랑도 한 8살 차이가 나는데 말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렇긴 한데 그 나이차가 정말 무색하기만큼 처음부터 친하게 대해줬어요 투닥투닥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나빴다가 이러기도 하는데 그게 좀 오빠가 워낙 친화력이 좋아서 그런 게 좀 되게 좀 더 제가 부담감 없이 오빠와 친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 없이 그게 시간이 흐면서 자연스럽게 돼서 연결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거 말고 저희 드라마팀 다 같이 고생하니까 다 같이서 의미 있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짜 보겠습니다 꼭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다면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노은혜 이 이긴 해, 빛나 피아노 빛나 피아노 빛나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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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